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3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4년 전 업무 처리를 잘못해 20억 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어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개발공사의 허술한 업무 처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17년 3다수병을 포장하는 가업체와 나은행 사이의 3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공구매 제도에 근거해 포장대금 18억 원을 나은행에 개설된 가업체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업체는 이 계약을 담보로 나은행에서 1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개발공사의 요청에 포장대금을 받는 계좌를 다른 계좌로 바꿨고 이후 부도가 났습니다. 나은행은 사전 통보 없이 개발공사가 입금 계좌를 바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 손을 들어줬고 개발공사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9억 3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개발공사는 가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고수했고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실수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허술한 업무 처리를 지적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바꿔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그리로 보냈다는 것은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변경할 수 없도록 전산 처리 과정을 완전히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20년간 운영해온 감귤 가공 공장의 적자가 누적돼 감귤 주스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개발공사 입장에 대해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의 감귤 대표적인데 그거가 아직까지 20년이나 했는데도 이 정도로 사업을 철수할 만큼 사업을 포기할 만큼의 고민에 왔다라고 하는 건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거예요. 의원들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 지역 항만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삼다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률이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관리 체계를 지적했고 개발공사는 다시 한 번 사과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특정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사업을 쪼개 여러 차례 수의계약하고 같은 업체와 1년에 3번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10번 넘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감사위원회가 두 차례 종합감사를 벌였지만 적발하지 못했고 제주도 담당 부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김익은 손정미 전 대표이사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커지면서 도의회가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오등봉과 중부공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업체의 선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8%를 넘고 있지만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한 의원에서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대상자 9명이 간호사의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의원 A씨는 지난 20일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A씨에게 모더나 백신이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간호사가 백신을 착각해 잘못 접종한 겁니다. A씨는 접종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잘못 맞은 건 A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을 1차로 맞은 백신 접종자 9명이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로 잘못 접종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간호사의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백신을 잘못한 거고 직원의 한 명이 수고가 나서 세상에 직원이 다 없는 상태에 바빠서 확인을 못한 거죠. 병의 병을 꺼냈는데 그걸 확인을 못한 거예요.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2차로 하는 교차 접종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백신을 잘못 맞은 9명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이나 그거는 권하지는 않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는 게 특별하게 없긴 없고 치료받는 것밖에 없는 건데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자가 2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접종은 지난달 진도에서도 12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5접종 사례는 33건. 방역 당국은 해당 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최근 드론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정보 유출이나 테러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가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드론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대응 훈련이 영월에서 펼쳐졌습니다. 원주 MBC 조성식 기자입니다. 구름을 뚫고 조용히 다가오는 드론. 레이더를 통해 미확인 비행체의 접근을 감지합니다. 이어 카메라로 미승인 드론 여부를 식별하고 강한 주파수를 쏘아올리자 드론은 옴짝달싹 못하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200m 앞까지 침입한 드론에 총구를 겨눕니다. 총성 없는 강한 전파를 쏘자 드론은 그대로 멈춰 그 자리에 착륙합니다. 또 엉뚱한 GPS 정보를 드론에 보내 다른 곳으로 몰아내고 드론이 주고받는 고주파 신호를 따라가 조종사 위치도 파악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비한 안티드론 시연회가 영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처럼 주요 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내로 접근하는 불법 드론을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탐지와 식별, 대응까지 모두 국산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 파손 없이 평화적으로 드론을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불법 드론이 자기 중요 시설을 들어왔었을 때 빠르게 경보를 해주고 대응 수단을 운용자로 하여금 강구하게 해주는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과 휴전선 내에 미승인 드론이 출현한 건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합니다.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은 올해까지 실증을 거쳐 공항과 발전소 같은 국가 주요 시설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국내 수족관에서 사는 멸종위기종인 벨루가가 잇따라 폐사하면서 환경단체의 방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내 한 기업이 운영 중인 수족관이 사육 중인 벨루가를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환경단체는 공공기관에 고래를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MBC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벨루가가 수족관을 유유히 헤엄칩니다. 지난 2014년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이 문을 열면서 러시아에서 수입된 벨루가 3마리가 이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과 2019년 잇따라 2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각각 5살과 12살로 평균 수명인 40살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환경단체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2019년 10월 롯데는 한 마리 남은 벨루가의 방류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롯데는 2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최근 울산 남구청이 운영하는 고래생태체험관으로 벨루가를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 남구청은 환경단체의 거센 비난을 무릅쓰고 벨루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벨루가의 습성조차 파악하지 않은 조치라며 비난했습니다. 벨루가의 서식지는 러시아 인근의 차가운 북극 해안인데 울산 체험관에 있는 돌고래는 20도 이상의 높은 수온을 좋아하는 큰 돌고래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이미 세계 첫 벨루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아이슬란드 바다 쉼터에 중국 수족관에서 옮겨진 벨루가가 생활하고 있다며 기업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설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이불 역할을 해주는 구름이 없어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에는 쌀쌀하지만 가을 햇살이 금세 퍼지면서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가볍게 산책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현재 기온 북부와 동부지역 12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지역은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지역 20도, 남부지역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날씨도 맑고 쾌청하겠고요. 우도지역은 19도까지 오르겠고, 마라도와 가파도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닐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오늘도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하늘도 맑겠고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가을 날씨를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동료 경찰관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서귀포 경찰서 예하파출소 소속 A순경을 입건했습니다. A순경은 어젯밤 9시 50분쯤 서귀포 시내 모처에서 동료 경찰관 B씨와 다투고 헤어진 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B씨의 집에 찾아가 돌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예정자로 박찬식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전 상황실장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원 선거 후보 예정자에는 제주시 1도 2동 을 선거구의 박건도 씨,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의 양영수 씨를 선출했습니다. 박찬식 도지사 후보 예정자는 앞으로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점검하고 제주의 강점과 가치에 기반한 제주다운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창업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제주도 내 업종별 창업 실태조사 결과와 전국의 창업지원 시책을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과 관련해 뒤늦게 공론화 절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에 대해 질문과 핵심 답변을 담은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다음 달 초에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고교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부지 선정과 규모 등에 대해서도 도민과 교감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된 외국인 소유 차량 처리에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완전 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70대에 대한 운행 정지를 예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예고된 차량의 소유자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파악됐는데 서귀포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처가 진행되지 않으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해안포구 등에서 차량 추락을 막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서귀포 해안경찰서는 오는 29일까지 해안 방파제 등에 대한 안점점검을 벌여 차량 추락사고가 많은 곳에 추락 방지턱과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한 연안사고는 차량 추락사고 4건 등 23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